바로 옆에 레드벨벳이 있네요. 네 반갑습니다. 네. 아니 너가 어떻게 지냈어요? 슬기씨? 어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잘 지내고 있었군요. 다행입니다. 아니 근데 레드벨벳 팬들이 아이린씨 저를 보세요. 화면 보지 마시고 그 새로운 앨범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. 예 앨범 계획이 언제쯤? 너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. 어 2019년 기대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아직은 비밀입니다. 한 여름쯤 나옵니까? 비밀이에요. 그래요? 누가 좀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? 비밀입니다. 어쨌든 조만간 나오는 거죠? 많이 기다리시는 만큼 열심히 빨리 준비해가지고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 가급적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름에 나오는 것 같아요? 모르겠습니다. 비밀이군요. 알겠습니다. 조만간 빨리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.